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0회 단월고루세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엄청 오셨어 오늘 천국에서 다 오셨어 다 오셨어 세상에 어제 비가 그저께 어떻게 오는지 눈에 눈에 비해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이게 바로 단월고루세축제의 자랑이에요 그쵸? 박수 자 양평아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큐 주세요 박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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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소리 솔려라 빙크하며 이들 관계인의 문안개 두듯이 새혼사이 반짝이는 양평대교에 타는 가슴 버섯 발로만 눈물아 고로새 인생을 받을 깊어서 눈물이 내 아주구나 좋아 좋아 좋다 양평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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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양평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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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철희 아버지 영숙이 엄마 아이고 요쪽에 똘똘이 왔던 할머니도 오셨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진짜 좋아 세상에 저기 작년에도 좀 추웠거든요 근데 올해가 더 좋아 세상에 저기 봐 안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양평은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힐링의 도시에요 또 서울하고 근접해 있는 도시로서 우리가 또 가까운 이렇게 근접해 있는 도시로서 또 이렇게 관광객들 또 가족 연예 연인들 친지들 이렇게 많이 찾는 양평의 도시입니다 그쵸? 볼거리 먹거리 구공개로도 많고 오늘 여기 이렇게 치진위원에서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를 많이 준비해 주셨네 저기 치진위원에 박수 한번 주십시다 박수 변장님 박수 여용수 위원장 치진위원장님 박수 네 감사합니다